여러분 안녕하세요. TSC 강사 조경연입니다. 날씨가 벌써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오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요. 우리 3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3부분은 대화형이에요. 그래서 딱 그림만 나오고 성우가 상대방인 척 대화를 하는 거죠. 문제 5문제 나옵니다. 준비시간 2초로 굉장히 짧아요. 앞에 2부분이 진행이 될 텐데 2부분의 준비시간이 3초잖아요. 그 3초보다 짧은 2초 동안 15초의 답변 시간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3부분 같은 경우는 순발력을 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.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? 우리 넝 그리고 마지막에 마 라고 나와 있는데 넝 같은 경우는 이제 조동사로 할 수 있습니까? 라는 뜻이죠.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면 우리 넝 뒤에 뭐예요? 지에게 워 란색의 빛마 라고 해서 우리 지에 라는 한글자 같은 경우에 이제 빌리다. 즉 너 나에게 파란색 펜을 좀 빌려줄 수 있어? 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넝 그리고 이제 그아이란 동의어가 있죠. 그래서 넝마 혹은 그아이마가 나온다.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넝마 혹은 그아이마가 나오면 1차 대답은 수락을 하시거나 거절을 해주셔야 돼요. 어 되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수락을 하시거나 거절을 하신 후에는 우리가 2차 대답으로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일단은 수락을 한번 해볼 건데요. 그아이 라고 하셔도 되지만 우리 어 너무 당연히 가능하지 라고 해서 네 글자로 어떻게 돼요? 땅 란 그아이 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넝마 라고 했으니까 넝 이라고 답변하시기보다는 어 당연히 되지 흔퀴 수락을 해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 읽어보면 땅 란 그아이 그리고 뒤에 한 문장 더 추가해서 어 문제 없어 중국어로 매환티 라고 해서 수락을 할 때 어떻게 돼요? 당연히 되지 문제 없어 땅 란 그아이 매환티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그리고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펜을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어 나 여기 하나 더 있어 너 마음대로 써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읽어보면 워쥬 내 여기에 하여우 이 쥐라고 해서 우리 쥐 같은 경우는 펜을 세는 양사죠.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거를 빌리냐에 따라서 양사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너 마음대로 써 중국어로 니 쥐 비엔 이용바 라고 해서 우리 보시면 이제 쥐 비엔 같은 경우는 부사로 마음껏이죠 해서 마음껏 써 다시 읽어보면 니 쥐 비엔 이용바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? 어 나 여기에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는 내 거니까 상대방에게 다 쓰면 여기에 놔주라고 할 건데 우리 그 장소는 책상 위로 고정을 해서 볼 거예요. 그래서 용완 러 다 쓴다면 내 책상 위에 그리고 뒤에서 하면은 그러면 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 쓰면 내 책상 위에 놔주면 돼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. 다시 읽어보면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뭔가를 빌려달라고 했어요. 그러면 쇠락을 해주시면서 왜 빌려줘요? 어 내가 여기 아무거나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음대로 써 라고 하시면서 다 쓰면 책상 위에다가 좀 놔줘 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넝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 붙어있다 그러면 쇠락을 할 때 어떻게 돼요? 당연히 되지 문제없어 다시 읽어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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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문제없어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쓰면 내 책상 위에 놔주면 돼 어떻게 되죠? 용완 러 요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우리 비 페네스는 양사 어떻게 됩니까? 쯔 일성의 성조 변화 숫자 1 요거 성조 변화 있습니다. 원래는 2라고 해서 일성이지만 지금은 뒤에 요게 쯔 일성이 붙었으니까 4성으로 바꿔야 돼요. 그래서 우리 숫자 1 같은 경우는 뒤에 일성 이성 삼성이 붙으면 4성으로 성조가 변화하니까 성조 변화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 러 벤 지에 또 나왔습니다. 빌려줘 지 워 나에게 용지티엔 그의 이마 즉 이 사전 나 며칠 좀 쓰도록 빌려줄 수 있어? 앞에서는 넝마로 나왔으면 지금은 뭐예요? 그의 이마 똑같죠? 그래서 나 며칠 쓰도록 빌려줄 수 있어? 만약 앞에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수락을 한다면 당연하지 문제없어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.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로 똑같아요. 당연히 되지 문제없어. 어떻게 돼요? 그래서 워 저 하여 유 이 번 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 랜 사전 같은 경우는 양사가 번 이죠? 양사만 바꿔주시면 돼요. 그래서 워 저 하여 유 이 번 니 쇠변 용 바 라고 해주시면 되죠? 아 그 다음 우리 마지막 어떻게 돼요? 다 쓰면 책상 위에다 줘 중국어로 중국어로 용완 러 왕 워 쪼지 상 지고 거이 러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렵지 않죠? 그래서 우리가 문제 유형이 일단 거이 뒤에 말을 붙이거나 능 뒤에 말을 붙이면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. 거기에 우리가 지 라는 한글자까지 있으면 지금 이 만능 답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양사를 바꿔주시면 좋은데요. 방금 같은 경우는 반 이라는 양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숫자 1의 성조변화 앞에서도 봤듯이 뒤에 삼성 붙었으니까 사성으로 변하고 있는 거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은 똑같은데요. 이번에는 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어 당연하지 문제없어 이게 수락이었다면 거절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미안이라고 해야겠죠. 네 글자로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미안해. 하시고요. 그 다음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똑같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. 내가 거절하는 이유 1번과 2번을 준비해놨는데요. 보시면 1번 라는 두 글자 같은 경우는 딱 때마침 이란 뜻이에요. 그래서 딱 때마침 나도 좀 써야 되세요. 그래서 부능 지에게니 너에게 빌려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이유를 주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 보시면 샤오리 이런 친구가 이미 빌려갔어 같은 경우에 뭐냐면 우리 하이시 라는 두 글자는요. 그래도 뭐뭐 하는 게 낫겠어 라는 부사의 의미거든요. 그래서 너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 나는 이미 샤오리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라고 하시고요. 내가 거절하는 이유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나도 써야 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어. 두 번째는 샤오리가 빌려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. 1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?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 건데 또 不好意思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물론 괜찮지만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한 문장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리리라는 친구가 한 번 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내가 빌려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빌려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라 라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어떤 친구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. 다시 읽어보면 리리 이라고 해서 리리도 있던 것 같은데 걔한테 빌려봐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. 내가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끝내주시면 되고요. 다시 읽어보면 리리 라고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 거절을 했다라고 해서 진짜 미안 미안해 이렇게 이제 막 비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왜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수락을 하거나 거절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니까 둘 다 외우시면 물론 너무 좋아요. 근데 내가 시험이 좀 촉박하다 하나만 외우고 싶다 하시면 둘 중에 하나 내가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것을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.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. 뒤에 보시면 거의 마지막에 마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 표시를 안 해놓았어요. 이유는 뭐냐면 딱 보자마자 아 비슷한 유형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보시면 이제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요? 나 너네 집에 가서 좀 놀아도 돼? 라는 거죠. 일단 뒤에 엄마가 나왔기 때문에 1차 대답은 수락을 하시거나 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. 우리 수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7글자 어떻게 돼요? 땅 랭크에 이에 매우 원티에 라고 해주시면 돼요. 다시 읽어보면 땅 랭크에 이에 매우 원티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우리가 일단 수락을 했는데 뒤에 빌려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유가 조금 달라집니다. 지금 보시면 학교에서 하는 대화인 거잖아요. 3부분에서 그림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하는 대화라면 동료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 상황인 거고요. 지금처럼 학교에서 하는 대화라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오는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땅 랭크에 이에 매우 원티 라고 해서 수락을 하셨으면 우리 집에 가서 어떤 것을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이제 여기서 시엔 뒷부분에 랑허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는 거죠. 먼저 A 하고 그런 후에 B 하자 라고 해서 워만 신취 어디가요? 비엔리댐 편의점에 가서 마이디아 치 더 먹을 것을 좀 사고 집에 놀러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놀러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먹을 걸 좀 사고 랑허 그런 후에 회자 집에 가서 보시면 여기서 우리 비엔나 비엔나 비 라고 해서 물론 숫자 붙여서 이비엔 이비엔 으로 하셔도 되지만 숫자에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 A 하면서 한편으로 비하자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후에 집에 가서 먹으면서 지금 학교에서 하는 대화였기 때문에 친구 사이잖아요. 같이 숙제를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온다고 하니까 문제없어. 난 물건을 산 후에 집에 가서 뭐한다? 먹으면서 숙제한다. 물론 우리가 시에 쑤에 라는 단어 바꾸셔도 괜찮아요. 집에 가서 먹으면서 TV 보자 먹으면서 영화 보자 먹으면서 놀자 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. 그럼 우리 먹으면서 영화 보자 어떻게 돼요? 뺀치 뺀칸 뺀잉 뺀잉 바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 먹으면서 놀자 라고 할 때 그 놀다는 중국어로 왈 이라고 하죠. 그래서 뺀치 뺀왈 바 라고 마무리 지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마 라고 했을 때 1차 대답은 똑같고요.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집으로 놀러온다 그러면 먹을 걸 산 후에 그 다음 같이 먹으면서 뭐 뭐 타자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cn a 랑호 b 봐주셔야 되고요. 뺀 a 뺀 b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우리 숙제하다 3글자 어떻게 돼요? xie zuo y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. 해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질문은 똑같습니다. 워 그이 취 니 자 워마 나 너네 집에 가서 놀아도 돼 라는 거죠. 방금은 수락했으니까 두 번째는 거절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거절하는 4글자 어떻게 돼요? 첫 번째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. 다시 읽어보면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. 이유가 있어야 돼요. 내가 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수 없는지 많이 쓰는 내용이죠. 몸이 아파서 라는 걸 보실 건데요.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. 중국어로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. 언제부터? 송 자 상 아침부터 어때요?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리고 화, 쇼 열도 나서 뒷부분 전신에 메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읽지 라고 하셔서 찐이니까 뒤에 얼 벗어서 찐, 얼 인가 하시는데요. 이거는 그냥 찌, 얼 발음을 좀 빨리 해서 찌, 찌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온몸에 힘이 없어요. 읽어보면 전신에 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친구를 집에 초대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? 몸이 아파서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줄에 몸이 아프다 이유 같은 경우는 산부분에서 뺄 수 없는 거절 이유잖아요. 항상 외워주시면 되고요.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. 언제부터? 송 자 상 카 어디 아파요? 토 덩 화 쇼 그래서 뭐 어때요? 전신 매 쩔 온몸에 힘이 없어요.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. 거절하는 이유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이유예요.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거절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라고 결론을 지어주는 거죠. 다음번에 중국어로 시아쓰바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미안해 라고 하면서 아파서 다음번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 미안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도 할 수 있고요. 우리 같이 농구하러 가자 라고 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절이요. 몸이 아파요.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빠르게 읽고 넘어갈 건데요.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부터 마지막 온몸에 힘이 없어 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 거절의 땜 그 다음 다음번에 시아쓰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. 지금은 그림이 달라졌어요. 3부분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한자리 써드리긴 했는데 없어요. 그래서 모니터만 보고 계셔야 되는데 이 모니터에 그림만 나오는 거죠. 그림 보시면 지금 회사에서 하는 내용이죠. 니 센사이 넝방워 마 라고 해서 우리 넝 그리고 마지막에 마 체크하셨나요? 지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?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하는 대화인 거죠. 수락을 할 거예요. 그럼 우리가 수락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? 당연하죠. 문제 없어요. 중국어로 당연한 거에이 매운티 외우셨죠? 당연한 거에이 매운티 하시고 그 다음 이 뒷부분에 네 글자 같은 경우는 추가하셔도 되고요. 빼셔도 괜찮습니다. 이건가요? 그래서 중국어로 지우저씨야 마 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. 이것뿐인가요? 지우저씨야 마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상사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동료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회사에서 우리가 도우면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더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다면 당신은요. 그에이 하셔도 됩니다. 뒷부분에서 수의시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수의시 같은 경우 부서로 아무 때나예요. 그래서 도움이 더 필요하신 게 있다면 당신은 아무 때나 라이오셔서 저리 찾으시면 됩니다. 라고 도움을 조금 더 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을 때 두 번째 줄 어떻게 돼요? 하여우 샤머 슈야우 방망더화 니크에이 수의시 라이좌 워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락을 했어요. 회사에서 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. 당연하죠. 문제 없어요. 라고 하시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릴게요.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동료가 저 대신 팩스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? 이메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? 등등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는 스크립트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당연하죠. 문제 없어요. 이거 이제 외우셨죠? 다시 빠르게 읽어보면 당연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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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웅티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돼요? 하이오 습마 슈야 방망 더 화 그래서 우리 더 화 붙이셔야 돼요. 뭐뭐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돼요. 니 그이 수의시 레 쟈 워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. 물론 우리가 지금 수락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? 거절 한번 해볼 건데요. 거절 같은 경우 우리 네 글자 어떻게 되죠? 부하오 이스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거절해요. 부하오 이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 들어가줘야 되잖아요. 우리 회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지금 저도 바빠요.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. 중국어로 워 샌 자 헌망 방구 렬 러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지금 바빠서 우리 부 렬 라는 두 글자가 붙으면 가능 보호의 부정 형식으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바쁜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워 자 제가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. 샤우 다 회의 자료 워 후에 있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서 시진 시간이 헌 진 아 보시면 우리 시간 이라는 두 글자 알고 계실 텐데요. 진 이라는 한 글자는 형용사로 빠듯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좀 빠듯해요. 라고 뒷부분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샤우 를 찾아서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짧게 외우셔도 괜찮죠.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바쁜 이유는 오후 회의 자료를 준비해서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. 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아니면 리리에게 빌려봐 라는 거랑 좀 비슷한 유형인데요. 여보 아니면 니 저 샤울리 라고 해서 다른 친구를 얘기해 주는 거죠. 저는 바쁘니까 샤울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세요.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. 다시 읽어보면 여보 니 저 샤울리 뒷부분에 빵니 바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. 아니면 우리 이 뒷부분에 뭘 추가하시면 되냐면 너 다른 사람 찾는 게 좋겠어 앞부분에서 니 하이 시 쟈 뱉 뱉 바 가 있었죠. 그거 쓰셔도 사실 괜찮습니다. 아니면 우리 이 문장을 써서 둘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조금 더 나에게 미안하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주는 거죠. 아니면 너 샤울리를 찾아라 중국어로 여보 니 쟈 샤울리 빵니 바 혹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니 하이 시 쟈 뱉 뱉 바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회사에서 하는 대화 정말 많이 나오고요. 내가 거절하는 이유 바빠서 왜 바빠요? 회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초 동안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거절? 회의 자료 준비해야 되니까 샤울리를 찾으라고 해야지 요거까지는 가능한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2초 동안에 시간 동안 뭐 하시면 되냐면 항상 내가 1, 2, 3차 대답을 어떻게 답변할지를 생각하시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좋은 게 우리 3부분 같은 경우는 1차 대답이 항상 리액션이잖아요. 수락을 할 거예요. 그럼 중국어로 당랑크에이 매우한티 해주시면 되고 거절할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포하우이씨 라고 해서 1차 대답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초라는 준비 시간 물론 짧긴 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같은 경우는요. 그아이 혹은 넝 같은 경우 마지막에 말을 붙이면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잖아요. 우리 다음 달 12월 적중특한 같은 경우는 저와 신고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TSC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우리 다음 달까지 TSC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Benimkone